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먹기 좋은 날이 없을 뿐 이렇게 prophesy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점점 더 안전한 걸 볼게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이제 먹고 싶은 날이 많아요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 약간 좀 먹으면 날이 없어졌어요 그냥 못 먹으면 오늘은 그니까 이틀에 이틀에 그니까 이틀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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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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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